모두의 마블은 안하시나요? 그게 뭔.. 아 하죠 그 정도 하고 있답니다 모두의 마블 와 혐신 이런거 하다가 진짜 정글 속도 차이 싫어? 야 야 니가 어떻게 4레벨이야 내가 4레벨인데 가자 까불어 막대기가 정글의 킹 우드루한테 넘네 선 13 8번 정보 시즌 4 타카의 우비르는 4일 추종을 불안 우미머 오마이갓 이러면 나 한번 더 하지 난 탑의 심리를 알아 저대로 집 못감 어어? 야 이거는 아 이건 내가 박치기 각 주지 말걸 그냥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 우드루는 몸이 기억한다고 버거도 됨? 일부러 영어로 치는게 포인트에요 이걸 해독한다라 야 잭스 포설탕골드 3개 가수로 잭스 좋아? 하하 좋다고 하네요 없어서 힉힉힉힉힉 힉힉힉힉힉힉 나이스 어 나이스 그렇지 탑은 중요할 때 갱킹 가주면 된다고 그 뒤로 방치해도 돼 탑도 원하질 않아 그 이상의 갱킹을 땡겨 가보자 가보자 어 못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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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탱콘 니가 뭘 이런말 하면 안되죠 그니까 아 역시 이게 통하죠 와 죽은 위치 봐 그만큼 망단이라는 거죠 왓 뭐 괜찮아 잡았으니까 가자 가자 종사 뭐야 없나 뭐야 이거는 반갑습니다 진짜 망나니같이 한다 근데 잭슨은 난이력이 높을수록 잘하는 거예요 잭슨한테 와 진짜 망나니같다 이러면 칭찬이에요 좋아 죽어요 그냥 해볼까요 와 진짜 좋아 죽죠 좋아 죽거든 얘네들은 좋아 죽거든 얘네들은 야 아니 아니 그런말하면 안돼 여기 아니 여기 그런방 아닙니다 여기 그런방 그런방 아니에요 근데 여기 게임방이 그런방이네 세트 야 아무튼 그런방은 아닌디 야 너 왜케 늦어 왜 바로 안왔어 아니 서포터인데요 뭐 그게 무슨 뜻임 야 야 노틸 너 왜 방금 움찔했어 방금 왜 움찔한? 호호 이 불순한 친구네 여기로 눌렀어요 왜이렇게 당당한데 너 야 야 잭슨 죽은 위치 항상 여기 어 뭐야 나 살았어 어허 그거 아니야 아니 잭슨님 아니 잭슨님 그런말하면 안돼요 어허 캐닛 그래도 흑박 받으면서도 열심히 한 우리 노틸러스에게 한 표 어허 자식이 말이야 빨리 써야지 뭐야 이거는 아 진짜 진짜 아 Q 쿨이잖아 너 어? 아 진짜 아 아 근데 탑 갱킹 두 번 받고 이 정도 신스 리드? 레벤 차이? 있지 않거든요 오옹? 개꿀?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들어온다고? 야 이거임 가버렷 적혈기 분신 몇 번? 만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 써 공 써 공 써 공 써 가버렷 타야되는데 타야되는데 레드가 너무 먹고싶어 아악 나이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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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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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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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! 나이스 트라이! 기다려봐, 다 생각했었어 그럴 줄 알았어 임마 이 샤크 하는 놈들 생각이 다 똑같지 피해주고 풀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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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써? 뭐야 야 그걸 니가 왜 먹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 아 아 이건 죽었다 아 와 관리오 뭐야 피지컬 어어? 아니 그런 방이 아니고 맞잖아요 아니 맞잖아 직스가 궁을 다 맞췄다고 생각해봐요 말파이트가 궁을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해봐요 서포터니까 맞잖아 다 죽여줘요 다 죽여줘요 아 어 이거 게임이 좀 이상한데 어 라라 어 어 다운 이건 쟤 죽겠거든요 여기 있잖아 그렇지 뭐지 집을 비워버리면 어 시비를 안 막아 이거? 이거 봐라 이걸 안 막아? 안 돼 어씨 저게 안 죽 세대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트라이를 한 포기하지 않고 이즈리얼한테 한 표 자 세트 대 라이즈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에요 힐 레벨 여기서 날먹 이것만 조심하면 그 이유는 프리패스다 이걸 방지하려면 라인을 밀어요 그러면은 못 참고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안 튀어나온다 그럼 이제 선 레드라는 거예요 뼈방패 빠지는 순간에 바로 암무빙 들어가 주시고 이것 봐라 벌써 탑에 이즈리얼을 시전한다라 잡겠는데? 가버렸 탑에 이즈리얼이 됐다가 못 참는 타이밍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 갱킹 당하는 이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제가 눈누이 말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갱킹 한 번 이거에요 세트 1티어 신발이고 라이즈 2티어 신발 이거는 이제 뭐 잡힐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뭐 잡힐 수가 없다 어? 이렇게 마나 막추면서 뒤교를? 해도 된다는 거 왜 Y? 620 무슨 시간이에요? 승자의 열매 시간 저거 돼? 저거 돼? 워야 근데 나였으면 오리아나도 데려갔을지도? 상대 정글 이블린이니까 노란색 와드는 본격적인 위치에 딱 자 그리고 집탐 잡은 척하고 미드 로밍을 한 번 쿨쿨쿨쿨쿨쿨 기다려 가버려 가버려 양쪽 어 괜찮은 나 서포터는 죽어도 돼 제끼다 기다려 기다려 하이 일로와 아 상대 바텀 어떠냐고? 좀 하는데 자 들어가자 기다려 하하하하 야 죽기전에 저만 걸고 죽는거 봐 서포터 상대 알리스나 귀엽네 자면 100만원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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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나가자 나가야돼 아니 왜 들어가 이거 트립타나 완전 무지성 고임이네 야 조리돌림 가자 기다려 안돼 야 잠깐만 괜찮습니다 저런 서포트 오랜만인데요 얼마나 죄송하죠 와 야 야 이렐리아야 야 너 안되겠다 너 거기 있을 인재가 아니야 너는 너 탑으로 와라 그럼 무지성 다데이 플레이는 텔포로를 들고 있을 때 더 빛난다는 거 아니? 어? 얼마나봐 야 뭐야 샀잖아 아니 씨 장난하나 야 넌 탑 넌 탑이야 야 이렐리아야 너 진짜 진지하게 포병 가자 너의 그 마인드? 넌 그냥 탑임 안 되지 어어 기다려 어어 기다려 아 어? 와 나이스 아 달다 그거? 야 쪼아 야 쪼아 야 쪼아 야 쪼아 야 세트는 좀 야 쪼아 자 두거자 아하하하 게리 뭐야 진짜로? 아 그렇네 나 아직 안 늦었을지도 아니 이게 뭐가 뻥임 시즌4의 최일 1000점이 그게 뭐 여러 명인 줄 알아? 어? 2014 챌린저 마크 이게 근본 유저들이 아니면 뭐임? 진혁이? 드레드 좌? 아이 시즌4 챌린저인데 무슨 드레드 좌임 봐봐 00년생 아가잖아 아가 어? 시즌4면은 드레드 좌 초딩이야 초딩 아 트리스타나? 그렇네 아니 그러면 무지성 트리스타나가 드레드 좌였다고? 아 생일선물 그럼 나는 왜 안 줌 나는 왜 안 줬어 사실 어제 생일인 거 봤음 이거 보고 티어1 칸나가 좋아한대요 어이 남사실 없네 뭐야 피시